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톡방을 반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일의 챌린지 해봅시다 좀 더 잘 될지 좋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이친그랑 갑시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돈도 어 바로 여기는 쥐가 있네 돈은 좋아요 그냥 이 친구랑 같이 가자 천천히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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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잘 됐어 오케이 하지만 아 이렇게 하려고 나이스 쥐가 여기 있네 오케이 계속 갑시다 아 이거는 오 여기 상자 있네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근데 전 꼭 이 상자 받고 싶어요 아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여기도 상자 있는데 근데 잘됐어 돈 좀 받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아 까비 제발 아하하하 왜 그래 오케이 좋은 거 줬어요 뭐 이번엔 돈 엄청 많이 받고 있네 괜찮아요 맘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오케오케오케오케 그 친구를 다시 들고 오케오케오케 syy 어 오 잘했어 ve 낮을 뻔했네 다행이다 오 위험하다 괴물이 안들었어 들어있지 않았어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올라갈 수는 없네 아 얘 못봤어 아이고 조심해야 돼 아 음 오케이 아 아 아 몇 개 몇 친구를 줘야 되네 일단 여기 한번 음 불 탈 거예요 이거는 욱서워요 아이고 아 근데 여기 계속 가면 안되는데 네 이럴 같이다 음 어 오 돈이네 그 친구들이 오 거기도 아 빠빠빠빠빠 어떻게 할까 아 우리 친구가 죽었어 좀 더 조심 했어야 했네 아 여기 뭐 살 수 있어 아 왜냐면 돈이 있긴 있어요 이거 살까 으어 아 오 나이스 오케이 다른 레벨로 갑시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2년 쉽게 잡을 수 있어 아 아 우리 줄이 사기 있는데 한번 이 돈 받으려고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 좀 조심해야 하네 오케이 잘됐어 아 오케이 점프 합치나 핀 잡았고 오케이 근데 여기 아마 아 아 아 아 까비 아 여러분 내일 봐요 좋은 하루가 되세요 좋은 하루가 되세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